됐어. 가요, 일단. 일단은 한류 기린한테 가야 되지 않을까, 지금. 왜냐하면 토끼가 또 괜히 갔다가, 토끼란 말에 속아서 갔다가 또 더 험한 꼴 당할 수 있어요. 애가... 어우, 깜짝이야. 뭐하고 계세요, 동생들? 진짜요? 악수 한 번. 여기서 뭐하고, 운동하라고 뭐하고 있어, 지금. 운동하러 나온 거예요? 네. 운동하라고 뭐하고... 네? 같이 찍어야지, 의미가 있지. 같이 찍어야지. 후! 이거 안 가, 이거. 이거 안 가, 이거. 후! 조심해, 조심해. 소녀들 안녕? 운동 열심히 해. 아, 웃겨. 아, 소녀들 너무 웃겨. 아, 소녀들 웃겨. 아, 이거 뭐야. 뭐하자. 으는icho. 그래서... 야. 듣고 Thats 제가 젊은 잤어요? 쟤가 잘 모른다고 봐 아 쑥스러운데? 아, 챔피언이 갑자기 설레고 너 혼자야? 네 형! 우리 팬들이 팬미팅을 볼 때 이런 기분인 건가? 왜요? 왜?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많이 설레? 아, 그럼요 아, 그럼요 누구야? 홍주 아닌가? 지효네, 지효 야! 형! 시작! 다 오셨죠? 아, 토끼 너무 궁금해요 아, 나 얘 너인 줄 알았어 나, 나 토끼 아니야 지효가 전화가 온 거 보고 어, 지효가 아닌구나 자, 한류토끼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말 궁금해하실 한류토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랑스러운 한류토끼를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, 이쪽에서 올라오실 때일까요? 한류토끼! 뭐야, 뭐야, 뭐야 여자분일 거야 eso Bridge 에스타 아이 타勢 타勢 더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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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! 더키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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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! 아 역시! 야 수수야! 네! 야 수수야! 점점 예뻐지! 수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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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가 토끼예요? 저요? 아니요. 근데 왜 토끼야? 안 이빨 토끼 닮았잖아. 그래서 그런가?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. 우리는 토끼 먹고 수지라고 불러야 해요 이제. 우리는 그러니까 수지의 팬인거잖아 오늘. 아 진짜! 팬미팅인거야! 아니 팬인거야. 아 쟤! 너 진짜 왜 이렇게 이쁘냐? 어? 왜 이렇게 이쁘죠? 아니 뭐 어떻게 한거야? 아니 왜 이렇게. 아니 우리 없는 말 하지 않아 그냥.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이쁘지? 아 진짜. 작년보다 훨씬 이쁘졌어. 아 근데 저쪽은 진짜 광순가봐요. 광순가봐 그러면. 광순은 재수였법한게 아니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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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 거야 아 형 오늘 할리스타 특집이에요 너 진짜 맞고 싶어? 네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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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네 첫 번째 팬이야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꼽는다면 바로 저의 팬분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다 다 다 다 아니 뭐하는 거야 뭐 아 팬미팅이에요 지금 아 아 끊었대냐 여러분 저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여자친구가 누구냐고요? 바로 여러분들의 부탁 아 아 아 아 아 아 내 팬 미팅이야 내 팬 미팅이라고 내 팬 미팅이라고 난 네 팬이 아니야 형 내 팬이에요 난 네 팬이 아니야 난 네 팬이 아니라고 또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기다려주세요 야 나 혼자 내가 끊질 수 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지금 한류 토끼는 누구야? 내가 한류 토끼를 몰라갖고 내 일로 왔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자 반대쪽에도 다른 멤버가 다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마감됐습니다 네? 방수 실패 인사씨 인사야 인사야 인사입니다 뭐요? 한류 토끼가 누구예요? 수지씨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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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팀을 고를 왜 고를 수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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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수지한테 가려고 했어 나 다시 갈게요 어디 가요? 아니 수지가 아니 엊그저께 나한테 나한테 문자를 보내 내가 답장을 못했어 무슨 형한테 문자를 해 형 나 수지한테 가야돼 야 이 사기꾸라 너 때문에 수지 진짜 수지야? 진짜 수지야? 수지야 수지야 미안하다 수지야 수지야 미안하다 수지야 박 좀 사줘요 아니 돈 없어요 돈 없어요? 돈 없어요? 아휴 자꾸 입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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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러면 진짜 방출이에요 하세요 방출해주세요 방출해주세요 저 가고 싶으니까 수지한테 가고 싶거든요 복수할 방법이 없는 게 너무 열받아서 하하하하 유일한 팬이에요 제가 유일한 팬 예? 광수씨의 오늘 유일한 팬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아 정말 아 박 좀 사세요 너무 짜신 거 아니에요? 정말? 아 무조건 방출이다 나 지금 결심이 없어요 무조건 방출이에요 난 방출 되면 혼자예요 팬 없이 스타가 존재합니까? 네? 아유 말하지마 아 멋있다 팬 없이 스타가 존재할 수 있어요? 아유 감사합니다 예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유 정말 안녕 소녀들 저들 안녕 어디가 하하하하 아 오늘 방학 아니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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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두 동원 선두 동원 어디 가는데 소녀들은 리액션 arem 선두 동원 어? 사진 찍고 있었어? 사진 찍고 있었어? 같이 찍어야지. 같이 찍을래? 빈 모습 찍으면 뭐해? 아이 같이 찍자. 일로와. 에이 같이 찍어. 사진기를 줘봐. 오빠 찍을게. 자 저 좀 찍어주실래요? 잠깐만. 오빠가 되게 나. 아니 저 그렇게 말고요. 아니 내가 하는 스타일 좀 찍어주세요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자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 나도 찍어야지 형. 아니 나도 찍어야지 형. 아니 나는 괜찮아? 나는 괜찮아? 아 되게 되게 옹졸하시네. 아니 택배잖아요. 너가 한류수차 컨셉이야. 나한테 좀 열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희들. 아 웃겨라. 아 배꼽이야. 아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여기 앉아. 왜 그래 여기 앉아. 어디 가는 길이야 혼자. 와 혼자 버스는 거 같아. 아 오늘 학교 다 가네. 방 아니야? 자 이제 우리 데려야 돼요. 아이 잠깐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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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